여러분들 유정지 의원님이랑 정청대 의원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안에는 당에서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아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대 의원 때문에 시끄럽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몇몇 의원들이 저한테 언제부터 의총을 뒤집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게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지금 사실상 무력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더민주 이거 또 올리면서 첫 번째 이거는 작년 7월 14일날 민주당 당론 1호로 국회법 개정안 법사위의 체계자고 심사권을 완전 폐지한다 이게 21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입니다 이거를 단 한 명의 원내대표가 뒤집은 거예요 당론을 뒤집은 거예요 그거를 꼭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요 법사위의 체계자고 심사권을 유지한다예요 그걸 삭제해야 돼요 삭제해야 되는 게 지금 법안 발의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당 의원들은 그 법이 올라오면 당론 1호 법안이 올라오면 찬성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저는 또 네 뭐 어때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대답을 할 때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당론을 찬성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는 내에서 반대표를 저도 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1대 국회가 그냥 탄생한 게 아니라 여하튼 굉장히 그 촛불혁명과 함께 해서 180석을 얻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링 위에 올려진 거예요 열심히 싸우라고 바깥에서 머리 뜯고 싸우라고 이게 아니라 대표 선수로 링 위에 올려졌는데 자꾸 악수하자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상대방한테 상대방도 황당하고 그 자체가 그러면 그게 레드카드죠 거기선 그거 싸우지 않는 게 룰을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어떻게 지지자들의 마음을 저렇게 잘하러 싸우라고 올려놨더니 자꾸 악수를 한다 자꾸 악수하자면 그쪽에서도 황당하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저기 뭐하는 거지 그 악수가 악수를 두는 거지 그렇네 아직의 그 얘기 그래서